1. 신앙고백 다같이 신앙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으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으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여 마리에게 나시고 원료 빌라도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용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다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걸리구요 하늘나라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안 넘어 눈보라 제우쳐 불어도 돌아걸리구요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걸리구요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다같이 헛도 하겠습니다. 서울에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서울에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고와 기병은 저를 초급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지짐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구한 소년에게 묻대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사란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 받은 자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일이 이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불레드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레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되어버린 바 대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대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의 딴에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겉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승하였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라 아멘 사메일하 1장에서는 사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멜렉인의 보고가 기록되고 17절부터 27절은 다윗의 조가가 기록됐습니다 사올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올에 진행해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무엘 상은 사무엘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사올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등장 시작됩니다. 원래는 성배상화는 한곤으로 되어 있고, 성배상화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우랑이 죽고 연하단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블레셋 장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글락에 또 이렇게 아말렉 적속들이 또 침략을 해서 그것을 다 섬멸하고 다시 안정된 상태에 있는데 사우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죽고 또 사우랑과 연하단도 죽었다고 그런데 사우랑이 죽을 때 화를 맞고 죽게 됐을 때 자기보고 죽이라고 해서 결국 자기가 사우랑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랑에 가지고 있던 그런 멸류관과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자기 화를 맞고 죽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결국 자기 칼에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용병으로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는데 결국 자기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급을 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우랑과 연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부은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기 말에 자기 올무에 빠져서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우랑과 연하단의 죽음을 레드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활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우랑과 연하단이 위대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오히려 정말 사우랑과 연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는데 이렇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조갈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다윗과 연하단의 우정이 얼마나 기뻤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비록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했지만 이렇게 사우랑은 이렇게 사우랑의 왕의 최후를 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다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의 운명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한 이렇게 죽게 된 그런 모든 삶 속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장점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허물을 다 이제는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랑과 사우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40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기회들이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순정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그런 마음과 그런 초신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에게 많은 슬픔과 또 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한 것을 보고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